네 안녕하십니까 용형검토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머리 받아 머리입니다 자 이 기술은 상대방에게 먼저 공격권을 주는 기술로써 상대가 방심에 의해서 머리 공격을 들어왔을 때 그것을 축도로 받아서 즉시 머리를 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되구요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끌어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고급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칼을 맞추실 때 칼끝에 칼끝에서 기부림을 하셔야 돼요 그 기부림이라면 상대방을 끌어낸다라는 거거든요 먼저 공격을 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칼끝에서는 상대방이 공격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기회를 보려고 하겠죠 여기서 내가 맞지 않는 내가 들어갔을 때 맞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게 뭐냐 오른발 오른발을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결국에는 상대방도 공격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꾹 참으셔야 돼요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칼끝에서 거리를 유지를 해주시구요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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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상대방도 언젠간 공격을 해요 머리를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중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왼쪽 눈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중단 오른발 내밀 때 왼쪽 다시 중단 이러다 보면 손목이 잘 안보여요 그리고 당연히 중단을 했기 때문에 칼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허리도 치기가 애매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머리가 잘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칼끝에서 왼발은 움직이지 마시구요 왜? 때릴 준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오른발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입니다 공격을 하게끔 두 번째 먹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머리 공격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그냥 받으시면 안돼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격을 하려고 움직이는데 벌써부터 받으려고 칼이 나간다거나 상대방 공격 다 들어왔는데 뒤늦게 맞고 친다거나 그러시면 안되구요 상대방의 공격이 한 50% 이상 날아왔다 몸이 뛰어들어왔다 그때까지는 참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기회인 줄 알고 마음 편안하게 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머리 들어올 때 한 50% 이상 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칼끝을 상대방 왼쪽 눈 내지는 관자놀인 쪽까지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죽도에 맞겠죠? 여기서 중요해요 맞자마자 바로 가야돼요 늦어요 이건 늦은거에요 이건 너무 빨라요 이건 너무 빨라요 상대방이 알아채려요 닫자마자 공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따당! 템포가 따당이에요 따당! 자 한 번 더 그리고 세 번째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몸이 확 들어오잖아요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거리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타이밍을 맞췄다면은 발구름은 거의 제자리에서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거리가 가까워져서 안 돼요 깊게 맞아요 그럼 점수로 인정이 안 되죠 이 한 뼘 부분 이 부분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리와 그리고 내가 기검체 일치를 맞춰서 때려야 되는 그 거리를 계산을 하신다면은 거의 제자리에서 구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머리치고 한 번 나가보실게요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머리 받아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응용기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스피드가 뭐 굉장히 빠른 사람도 있고 뭐 중간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자리에서 구르는 게 아니라 뒤로 받아서 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몸을 뒤로 가서 격자를 하는 거예요 받아서 제자리 날아오죠 뒤로 가면서 받는 겁니다 왼발 뒤로 가면서 받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따라 오면서 구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머리 받아 머리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받아 머리를 검도의 본 아시죠 검도의 본 중에서 5본 있습니다 5본 그리고 6본 상대방이 머리가 날라왔을 때 스쳐 올려서 그리고 6본이죠 선도가 작은 동작 손목 들어오죠 그것을 받아서 따닥 5본과 6본을 잘 믹스를 좀 해서 응용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용형 검토관의 임재구 관장이었습니다 김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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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